버스가 이렇게 많이 왔네요 여기는 광주 전남 찬스 여기는 대전 콘서트 마콘 오늘 퇴근길 촬영하러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낮에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이렇게 늦게 지금 방금 도착해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풍등 2차로 기사님 안녕하세요 진짜요 외상은 안돼요 외상은 안돼요 아 진짜요 와 여기 서울 찬스방입니다 여기는 어디지 와 부산 와 이렇게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 찬스 부산 찬스님들 오셨네요 부산 찬스 라이브 원탑 가창역 원탑 그 다음에 여기는 경북 경북에서 오셨고 아 여긴 아니고 와 저기 앞에 버스가 버스 많이 오셨네 나와 함께 가시랍니까 풍등 밥 한 번 먹자 경기 남부 찬스 경기 남부 찬스 여기는 또 어디서 인가요 오렌지 버스 부산 와 부산에서 오셨어 많이 오셨네 멀리서 많이 오셨네 여기는 경북 경북에서 오셨고 오 찬토버스 아 대구 찬토버스 오셨네요 진주 찬스방 오 진주 찬스방 와 멀리서 오셨네 진주 찬스방 그 다음에 청주 찬스 우와 전국에서 다 모이셨네 찬또배기 사랑방 찬또배기 사랑방 버스가 많이 왔네요 경기 찬스 우와 경기 찬스 버스가 예쁘네요 보라색 보랏빛이 나 경기 찬스가 응원해 경기 찬스방 와 저기 또 있어요 진짜 많이 오셨네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경기도인데 아 평 찬 아 평 찬사찬 평 찬사찬 평 찬사찬님들 오셨네용 평 찬사찬 또 버스 봐 경북 찬똥버스 대구 찬똥버스 오늘 막본이라 많이 오셨나봐요 이 차가 뭔가? 호황찬스 아 버스 옆에도 붙어있는데 옆에도 붙어있는데 찍기가 어렵네요 오늘도 보는 순간 응원합니다 부산 찬스방 부산 찬스님들이 오셨네요 진짜요? 어디 찬데요? 광주 전남 찬스도 오셨네요 어머나 저기 포항 찬스 기사님께서 빵을 주신대요 어떡해 기사님 목소리는 나가도 돼요? 아니 얼굴도 나가도 돼요 진짜요? 어머나 여기 포항 찬스 기사님 내 커피밥 뺐어 핑크색 옷을 입으시고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우리 영스타미디어 구독자님들한테 자랑해야지 우와 우와 제가 잊지 못할 오메 세상에 포항 찬스 기사님께서요 우리 내려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굶지 말라고 이렇게 어머나 팬분들이 주신 건데 저한테 주신 거 같은데 과일에다가 빵에다가 눈물의 빵이에요 눈물의 빵 수술 파과즈雨 홍삼도 있고 이거 기사님이 드셔야 되는거 아닌꺼? 홍삼 세상에 어떻게 감사해요 기사님 사탕도 있고 떡도 있고 완전 따뜻해 전자렌지 안 돌려도 될 것 같아 빵도 있고 세상에 이거 뭔데서 온 거네 포항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사님 나오면 안되잖아요 진짜요? 어떤 분은 싫어하시던데 기사님 감사해요 근데 기사님은 어디 서울 찬스 풍등 기사님들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찬스님들 모시고 다니니까 마음도 좋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기사님들한테 받아보기엔 처음이에요 감동입니다 포항 찬스 서울 찬스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빵하고 주셨습니다 대신 감사드린대요 댓글에 헐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찬스님들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수고하세요 어머 어머 너무 가깝다 어제 아는 찬스님께서 이렇게 아는 찬스님께서 인형을 이렇게 아는 찬스님께서 인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짠 이렇게 인형 건배 라고 써있는 인형 아는 찬스님께서 이렇게 인형을 선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인형을 어제 찬스님이 사줬어요 선물이라고 갖고 싶다고요? 어떡해요 저도 선물받았는데 이찬호씨 촬영올때만 이렇게 달고오래요 짜잔 귀엽죠? 건배 귀엽죠? 건배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스타미디어 영스타미디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어요 귀엽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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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자랑하는거야 안녕하세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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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좀 쌀쌀해요 어제도 쌀쌀했는데 오늘도 쌀쌀해 대전 날씨가 낮에는 되게 덥다가 갑자기 급격히 추워지네요 손바꿍 노력한단 를 다시 닿아 맥주 닿아 암 닿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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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초등학생 애기 딸 아니 딸 둘 데리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대전 사시는데 딸이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찬원 오빠 사랑해요 하고 이따가 퇴근길에 보여준다고 찬원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이렇게 글씨하고 하트를 그려왔네요 꼬마 찬스가 그려왔대요 이따가 찬원씨가 이걸 봐야되는데 보이시죠? 보여요? 잘 보여요? 꼬마 찬스가 이렇게 직접 이따가 찬원이 오빠 보여준다고 그려왔대요 또 왔대요 이제 도로 갔다 줘야죠 IXXX는 여름 너무 잘될야죠 expletit 그래서 학생들이 기또들기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텔무살으로 나이먹는게 진짜 텔무살으로 안좋아야 돼 술과 함께 줘야 돼 쉽지않아 horsий어 나 진짜 잘한 거인 줄 알았어 와 앞에 계신 찬스님이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고딩 언니들 맞아야 하고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고딩 언니들이네요 찍어 드릴게요 영상 찍어 주시라는 건가 찬스님 얼굴 나와도 돼요? 오메오메오메 나와도 된대 와 대박사건 언니들 예뻐요 언니들 예쁘대요 지금 제주도에서 댓글도 하셨는데 찬스님이 제주도에 온다며 뭐라고 쳐야 나와요? 명스타미디어 명스타미디어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퇴근길 우리도 있겠다 성비야 대학생 언니들 대학생분들이 인사한대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와 이찬원씨 진또배기 들고 팬이 되셨대요 대학생분들 대학생분들 여기 충난데 다녀요? 네 무용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지금 충남대 충남대 학생분들 두 분이 무용과신데 무용한번 보여드린대요 아니 차라리 좀 해줘라 무용 우와 진짜 이거 실화에요? 최고 우와 어머어머어머 어떡해 이거 안 올라와 우와 대박 어머 어 나도 된대 찬스님들 박수 한 번 치세요 우와 방금 그거 다리찍기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대박사건 영상으로 확인해요 나중에 아 진짜? 뭐 줄게 없네 선물 주고 싶은데 귀여운 어제 제 옆에 찬스님 몸이 안좋아서 아픔을 견디시며 콘서트 보셨어요 어찌나 맘이 아프던데 아이고 방자님 우리 늦게 왔어 늦게 왔어 방자님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그쪽에 서세요 그쪽이 좋아요 자리 방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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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나 맘이 아프던데 아이고 방자님 우리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어제나 맘이 아프던데 어제보다 완전 2배 3배는 많이 있었는데 어제 아니 어제 어제 찬스님 놀랬는데 오늘 더 놀라겠네 드디어 아 아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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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